안녕하세요. 풍요롭고 건강한 노을을 지켜드릴 내과주치의 노년내과 전문의 임명빈입니다. 들쑥날쑥 200까지 올랐다가 어떨 땐 100으로 내려오는 혈당. 도대체 어떤 숫자로 맞춰야 되는지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죠? 오늘은 이렇게 오르락내리락하는 혈당보다 이해하기 쉽고 관리하기 편한 당화혈색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뇨에 우려가 있으신 분이나 당뇨 치료하고 있는 분들은 주의깊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성적표 나오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몇 개월마다 성적이 나와서 부모님한테 혼날까봐 숨기기도 했었고 잘 나오면 뿌듯해하기도 했었던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당뇨관리에도 이런 성적표가 있다는 거 아셨나요? 바로 그 성적표의 이름이 당화혈색소입니다. 영어로는 히모글로빈 A1C 또는 줄여서 A1C라고도 하지요. 이 당화혈색소는 지난 3개월이란 기간 동안 피검사를 통해 당뇨가 어떻게 관리가 되었는가에 대해 알려줍니다. 그래서 피검사를 3개월에 한 번씩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당화혈색소가 몇 정도 나와야 좋을까요? 당뇨의 환자가 기억해야 할 숫자는 행운의 숫자 7, 바로 7%입니다. 당뇨 치료할 때 목표는 이 당화혈색소가 7%보다 2하면 가장 치료가 잘 되고 있는 것입니다. 치료가 잘 된다는 것은 뇌졸증, 심장마비, 심부전증 같은 당뇨합병증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예방한다는 것이죠. 오케이 그럼 당화혈색소가 7% 이하로 나오면 좋겠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집에서 재는 혈당이랑 어떻게 연관이 있는 걸까요? 저녁으로 짜장면을 먹으면 그날 자기 전에 혈당이 300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식으로 먹으면 컨트롤이 잘 되죠. 이렇게 음식으로 올라간 혈당과 공복일 때 혈당이 평균으로 계산되어 당화혈색소가 나오는 것입니다. 당뇨 치료가 잘 되어서 7% 이하가 된다면 집에서 혈당 체크는 그렇게 자주 하지 않으셔도 되고 지금 하시는 당뇨 치료와 식단 조절을 계속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7% 이상으로 나오면 의사는 환자에게 혈당 체크를 언제언제 해달라고 숙제를 내주는 것이죠. 행운의 숫자 7, 당화혈색소 7%를 잘 기억하셔서 3개월마다 나오는 여러분의 당뇨 성적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신경 써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